이렇게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도 편안하게 좀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 엄마를 딱 보면 지쳤어.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 같은 여자로서 그냥 벌써 울으면 어떡해 그냥 그냥 내가 전생에 뭘 이렇게 지혜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나 내가 전생에 뭘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아야 되나 그게 많이 느껴져 엄마를 보면 그래. 이만 이제 이만 하면 이만 했으면 남들은. 또 초년 고생을 많이 해서 말년 복이 있다는데 나는 언제 복이 있을까 도대체 나는 언제 정말 한 번 편안한 그냥 엄마가 많은 것도 바라지 않아 엄마가 바라는 것은 나한테 딱 느낌이 들어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가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일 라면 끓여먹을 돈 지금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마 마음이 그래 내일 쌀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내일 쑤서 내일 쑤서야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엄마가 부기 영화를 눌리자고 여기 가지고 온 것도 아니야 그냥 나 한 번만 나 한 번만 진짜 모시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신한테 이렇게 빈다 해야 해야 되잖아 엄마는 조상한테 비나 봐 마음속으로 그냥 나 한 번만 그냥 편안해.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탁 엄마가 그거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요 나 열심히 노력해서 산 재밖에 없습니다 지금 탁 엄마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근데 이제는 나 너무 지쳤습니다 조상님들. 조상님들 다 너무 지쳤습니다 나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살게 해 주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그거야. 싸운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 한번 물어볼게 신랑이랑 살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엄마가 성격이 약간 좀 곧은 성격이 있어요 엄마 성격이 그래서 남한테 꿇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돈 꿇어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자 그런 주의예요. 맞아요. 그 내 친정한테도 빌리는 것도 싫고 뭐 시댁에 갔던 돈이 많아서 시댁에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안 되고 엄마 성격이 그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겠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러면서 걸어왔어 정말 물 위에 떠 있는 그 아슬한 인생을 나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엄마는 결혼해서 단. 내가 봤을 때는 단 일 년도 모두 웃었다고 봐. 네. 결혼해서 단 일 년도 결혼도 되게 빨리하게 보여 이십대 초반에 결혼하게 보여 정말 내 이십대 인생 우리가 제일 화려한 인생이라고 해야 되지 화려한 인생 다 진짜 망가뜨려 놨어. 그치 네 망가뜨려 놓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게 보입니다. 막말로 남자가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도 보이고 손에 손에 물 묻히는 것도 보이고 안 일을 안 하 저기 일을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나 내 서방은 나한테 월급 준 것은 한 오 년도 안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렇죠 오 년도 안 느껴지는데 서방한테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언제 직장 나갈 거야 이 자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서방은 직장 나갈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술 먹고 싶어가 문제야. 그렇죠 매일. 저 마누나 또 잔소리하네 잔소리가 아니라 애들 키우고 살려면은 내가 우리 애들하고 키우려고 키우고 살려면 신랑이 돈 벌어다 줘야 되잖아. 큰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잖아. 내가 누구처럼 빌딩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릇 같은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냥 내 식구였어요. 내 식구. 내 식구인데 손은 세 개 하고 있네. 신랑 나갔나 보네. 네. 손은 내 식구 했는데 손은 세 개 안 벌어져. 그렇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 내 사십 둘에 이혼했어요 사십 하나에 이혼했어 그 무렵에. 중반 중반 그 왜냐면 그 수에 이미 사십 둘 내 결혼해서 웃는 인생 못 살았다 그랬잖아. 이미 꺾어진 인생이고 엄마가 남들 치우는 복이 있어서. 사려는 사지도 못 되고 나무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돈을 신랑 월급을 갖다가 사라는 그러든 수전도 못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고생 고생 마음 고생은 다 했다고 봐. 마음의 고생 마음 고생하고 내가 표현할게 근데 마음 속에 자식의 고생까지 있어. 마음 속에 응 하나는 손가락 아픈 자식 하나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자식. 뭔 말인지 알지. 네. 큰 자식이 나한테 감당하기 너무 버거웠을 거야. 부딪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는 지가 잘못한 걸 생각 않고 내 엄마가 잘못한 거만 따져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집보다 친구 집에도 좋은 아이야. 항상 비교 대상자가 됐을 거야 우리 집은 얘 가난해 우리 집은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말하자며 그리고 엄마가 잘하는 것도 엄마는 누구만 얘 이뻐해 항상. 이 아이의 따짐이. 동생이 이뻐한다고. 그니까 근데 동생이 이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이뻐한 게 아니라 동생을 엄마가 그 이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이 머리 쪽으로 약간 아프죠. 그러니까 보듬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다 모든 면 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아이도 어떻게 보면 그냥 장녀가 내 일 갈 때 그 동생을 돌봐야 되니까. 그 갔다 오면 또 엄마가 동생만 이뻐하니까 너 고생했다 너 먼저 칭찬해 줬으면 좋으려 엄마. 엄마 그런 적 엄마는 없었어 그한테 그렇지 엄마 잘못 있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고집이 대한민국에 항상 고집을 갖고 있어 여자 고집 아니야 남자야 응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엄마라도 이 아이가 엄마 아니야 그러면 절대 아니야. 한 번도 엄마 알아서가 없어 네. 한 번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엄마 알아서가 없어 항상 말에 토를 달고 토해서 토를 달아 차라리 엄마가 말 안 하는 게 빨랐을 거야. 그렇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모르겠어 그 이 아이가 한 육 칠 년만 지나면 육 칠 년만 지나면 누구보다 엄마 마음을 더 잘 알아. 그니까 그때까지만 고생하셔 이 아이가 근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나의 어린애가 내일 그 아이 뭐 성공합니다 모레 성공 뭐 두 뭐 일 년 이따 성공합니다 그러지는 못해 이 아이도 약간 엄마의 팔자를 닮았어. 엄마의 술 나쁜 술 이야기가 다 닮았어 그렇기 때문에 액땜한다 그래야 되잖아 액땜을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칠 년은 세월은 걸려 걸리니까 이 아이가 삼 년 있다가 이 아이가 아마 많이 큰 딸이 힘들 거야 그때 엄마로서 많이 안아주세요. 결혼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식 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결혼 혼인 신고는 하되 면사포는 씌우지 말라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늦게 결혼할 사주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인 신고한 것까지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결혼식은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이가 능력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둘째가 아까 아픈 애가 둘째죠. 네. 그래도 머리가 아픈 애가 내가 그렇게 표현하면 아마 시청자들이 알아들으라고 무려 믿어 약간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가 할 것은 딱 하는 애예요. 못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애보다 더 정신. 있는 큰 애보다 애가 더 나아요. 지껏은 꼭 챙겨요. 지껏은 꼭 챙기고. 머리가 나쁘지만 이 아이큐가 좋아요. 머리가 나쁜 이거 아픈 애 치고 좋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지껏 물건 지껏은 딱 정리 정도는 할 수 아는 애라고. 네. 뭐 남한테도 베풀지도 아는 애라고 이 둘째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둘째 걱정을 안 하셔도 돼 엄마의 항상 그늘이었잖아. 아픈 손가락이었고 나 없으면 훗날에 나 없으면 누가 얘를 거들어주나 그런 엄마의 가슴속에 엄마의 그거 버리셔도 돼 오늘. 그 버려도 그냥 엄마 같이 못 울었어 미안해 오늘 내가 울면은. 내가 오늘 앙금 씻으러 가지고 처음으로 노트북을 찍거든 누구 엊그저께 울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탱탱탱 부엌 버리더라고 에이 씨 그래서 내가 같이 못 울었어 미안해 엄마 혼자 울어 그냥 알았지 나도 가슴이 많이 아파 그러나 혼자 충분히 살아. 아 혼자 충분히 살아. 저 혼자 사는 게 나은 거야 누굴 또 만나서 사는 게 나은 거야 요즘에 조금 그게. 근데 이제 엄마 이제 살포시 엄마가 이 내가 지금 나이를 적어 볼게요. 엄마가 이제 이 나이만 지났다면 이제 엄마가 지나셨어요 이 나이만 지났다면 누구랑 그냥 혼신고는 하지 마시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살면서 애들도 보살펴 주시면서 그냥 지금 이제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깨를 기도하고 싶은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엄마 마음이. 이제는 엄마는 울어 지금 나 지금 엄마 전복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이렇게 점을 보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편안한 삶 한번 살고 싶다. 그냥 십 원을 갖다 줘도 백 원을 갖다 줘도 내가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았다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나 좀 껴안아 껴안아 주라 엄마는 그 사람을 지금 원하는 거잖아 그런 마음만.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지금 만나는 분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이 이혼한 걸로 보이지 않고 사별한 걸로 보입니다. 네. 맞이 맞습니까 맞으면은 이분이 엄마를. 안아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이 성격이 또 다혈적이야. 다혈적 다혈적적이라고 성격이 조금 급한 면에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도 있어. 네 그 그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에 엄마가 다칠까 봐 걱정은 되지만은. 하나하나 사람도 엄마가 조금 말씀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그 사람 상처가 깊거든요. 네. 상처가 깊은 사람이니라 엄마가 마음속에 상처를 좀 엄마가 깊은 상처 플러스 원래 그러잖아요 내가 상처가 깊으면 나무 상처도 읽을 줄 알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안아주면 그 사람도 분명히 엄마를 안아줄 거란 뜻이지 그러니 나는 그래 엄마가 오늘 만난 근심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보여서 지금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몸. 몸이 너무 지쳤어 그냥 내가 몸만 건강하면. 그냥 나 의지 않고 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엄마거든. 네. 내가 부시 몸이 부셔들어지더라도 나 여기까지 참고 살아왔거든 근데 어느 자식한테 기댈 수가 없어 엄마가 지금 그치 그러니 괜찮아 울어도 펑펑 울어도 돼 엄마 근데 어 향후. 일 년 이 년 지나갈수록 괜찮아지시니까 진짜 괜찮아지시니까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 누구 말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있으면 나와라 나처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라 지금 딱 그게 엄마야. 정말 누구는 술주 술 아저씨 술 주택이라고 그랬지 이 아저씨는 술만 먹는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벽보고 혼자 이야기해 맞죠. 그 잘한 것도 한 하나도 없으면서 혼자 공할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건강수는 무척 안 좋겠지 지금 보여 그러나 뭔 말은 했지만 그래도 애들을 아버지라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 나는 이제 엄마가 마지막 인생께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십 년이나 살겠어 삼십 년이나 살겠어 그쵸. 그때는 꽃길을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울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지금 내 지금 가슴에 정말 나는 언제 돈 갖고 걱정 안 할까 나는 또 언제 돈 갖고 걱정 안 할까 엄마 마음이 나한테 지금 애치고 있거든. 그렇지 애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분이 생활 능력은 있는 분이에요 일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그래요. 뭔 말인지 알죠. 그 사람이 손가락이 휘어져도 일은 하시는 분이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굶겨 죽이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야 엄마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럴 사람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 오늘 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어느 분이 정 씨가 누굽니까. 정 씨가 좋은데요. 정 씨 언니예요 정 씨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정 씨야 너 고생 너무 많이 했다. 엄마가 나도 생활해 준 거 아니었잖아. 조상이 가르쳐 준 거야 지금. 정 씨라고 고생 고생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꽃길 걷게 해 주마 그러셔 꽃길 걷게 해 주시마 정말 엄마가 그리고 이 몸에 칼을 세 번 대라는 수준이야 몇 번 됐어요 두 번 한 번이 더 남았어요 무릎 조심하시고 허리 조심하세요 알았죠 여기가 그리고 올라가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잠이 좀 잠 좀 자세요 엄마가 잠 안 잔다고 해서 엄마가 그거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죠. 죽은 건 없잖아요 뭘 혼자 궁상을 떨어 그렇게 해요.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근데 그 몸으로 일 못 한다고요 그냥 쉰 김에 코로나 핑계돼서 돈 걱정 왜 돈이 걱정이 안 되겠어 돈 걱정돼 그러나 삼 개월만 더 쉬었다가 나가셔. 삼 개월만 아셨죠 어 그리고 엄마 자식이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 꼭 외워둬 나 있다가 무슨 말 했어 그럼 까먹어 노트북에서 나온 거 보고 그거 보고 진짜 정말 내 빈말로 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나 삼 년만 더 고생하고 갈수록 더 좋아진다 하니까 또 정 씨라고 말했잖아 그렇지 정 씨 가중에 그리고 정 씨 가중에 할머니가 말씀을 하거든 박 씨 할머니가 누구야. 우리 엄마야 그니까 나 소름끼치다 그렇지 박 씨 엄마가 그 말씀을 해 정 씨 가중에 내 딸 고생 인자 많이 했다 그러니 고생 인자 덜 하게끔 도와주신대 그러니 이거 내가 주는 선물이야. 아이고 내가 주는 선물 내가 우리 자리를 되게 좋아하시거든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보면서 엄마가 지금까지 마음의 여유를 한 번도 갖고 산 적이 없어 그렇지 어차피 내가 어차피 가장이 됐어야 되니까 가장 인제는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도 돼 엄마한테는 그러고 싶어 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장은 누구한테 맡겨. 막힐 사람이 엄마가 맡길 사람이 없었다고 엄마가 그 정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니까. 그렇게 치고 들어오면 다 치고 들어온 거야 정 씨야 그 이야기를 하잖아 박 씨 엄마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생 너무 많이 했대. 너무 많이 했대. 그렇게 우는 것도 병대 울려면 크게 아예 울어. 그게 내 물음을 삼키는 것도 병이야. 그렇지 엄마. 응 그니까 딸이 한 번이라도 져줬으면 좋겠는데 알면서 딸도 져 엄마한테 그런 거거든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알지 근데 엄마가 한 번씩 너 고생했다 그 소리 한 번만 해줬으면 좋았을만 가서 오늘 그래 너 네 동생 이렇게 했을 때 너 엄마 많이 힘들었지 그럼 그 아이 많이 울고 엄마한테 마음 많이 열어줄 거야 아셨지 내가 끝낼게 네. 네.